어? 김태호 오빠다 멋있다 대박 오빠 운동할때 이거 드시면 좋대요 괜찮아 이거 초코 맛이라 맛있어요 괜찮아 난 이런거 안먹어도 돼 그럼 받고 나중에 드세요 안정아 좋은 축구선수가 뭐라고 생각하니 네? 난 이런 근육이나 겉모습보다 하고자 하는 의식 뜨거운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오빠 태호 오빠 완전 멋있다 진짜 설렘 어머 저기 이쁜 누나 이것 좀 보고하세요 보충제 좀 보고하세요 운동 전에 한잔 운동 후에 한잔 스포맥스 보충제 행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호 형 쌍둥이 동생 태식입니다 손님 이게 초코맛이랑 따위와 둘 다 아냐 알아요 알아요 이거 다 사시게요? 아냐 안사요 안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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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